오늘은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제 사촌이 뉴욕에 베이글이 유명하다고 베이글을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베이글을 먹고 보스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지가 여기 있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빌딩이 아니고 베이글 마켓. 베이글 엄청 많네. 치즈 브라이 치킨. 베이글이 반으로 잘려있고요. 안에 뭐 채소... 아니 반으로 잘라주네. 아 아니네. 다 잘라주는게 아니네. 우와. 우와 맛있어. 빵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베이글 보세요. 이게 원래 그냥 햄버거랑 다르게 빵이 질겨요. 아무튼 일반 햄버거는 빵 맛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빵 맛이 약간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입니다. 베이글 다 먹었는데 베이글이 엄청 튼튼하니까 뭔가 속이 또 꽉 차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여기 뭐 공항 터미널 마냥 숫자 적어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네. 지금 큰일났습니다. 지금 옆에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면서 미국의 살을 못하는 거에요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말아야 이를 넣어둬게 해 그 분을 집을 입고 그들이 아스트라이였다 그 분이 움직였다 네, 그 분이 아스트라이였다 그 분이 오는 사람이고 내 손을 입고 저는 샀어요 내가 어떤 분이 구입을 할 때 그 분이 어디서 구입을 할 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아, 정말 알았다. 네, 네. 네,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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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2,000. 너는 1개가 필요하지 않고 저는 2,000. 그리고 저는 그녀의 남은. 왜 너는 왜 이렇게 보스턴을 걸어? 너는 어디서 살아있죠? 아, 아니. 내가 나를 여기로는 그녀를 걸어. 그래서 나에게 가자.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이라서 신기한 사람들이 많네요. 보스턴 더미널 오늘 말고 내일 이제 어떻게 하버드대학교랑 MIT를 둘러볼건데 한국에서 옛날에 인기 있었던 한 두달전인가? 인기 있었던 그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물 이거 다 호스텔이요? 와 이거 긴장인가 봐 여행 재밌게 놀아 대구 구독 3층? 와 여기 진짜 크네 근데 자전거도 포함해 여기 어디야?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유니버스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유셀레 유셀레 한국어를 한 수업 공부해서요 한 수업 공부해서요 한국 아 부산 부산에서 여행 왔어요 부산에서 살아요 살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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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카치학교 나는 마시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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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자신을 죽이고 싶어 네 맛있어 어디 가? 오늘 일요일이 일요일이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 끝냈어요 그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오, 오케이 나중에 아메리카 Five Guys 아무도 없는데? 저 한 햄버거 그리고 조금 더 이거 어떻게 쓰는데? 뭐해? 제로국 오, 오케이, 그니까 네, 그니까 그니까 그 맛은 근데 그니까 그 맛은 그니까 아, 오케이, 뗄게요. 뗄게요. 아니, 지금 신기하네. 뗄게요. 깜짝 튀김, 튀김 정도가 완전히 이제 웰던이네, 웰던. 와, 일반 버거 시켰는데도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갔어, 또 한 번. 와 진짜 맛있다. 뭔가 엄청 도루국이 됐어요. 느낌이에요.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기 향이랑 맛이랑 그게 일반 롯데리아나 약간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5와이저 뭔가 본질적으로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기가 햄버거 안에서 살아 숨셔가지고 먹기 좀 미안해지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20불, 20불짜리를 먹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5가이드는 이 토핑을 그냥 같은 가격에 다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토마토랑 그런 것밖에 안 해가지고 아쉽네요 진짜. 근데 이 토마토랑은 그런 것밖에 안 해가지고 아쉽네요 진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너무 비싸요. 5가이드는 굉장히 비싸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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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어휴. 아쉽네요. 오오오오. 남자. 여자. 청소, 여주, 키스, 아니면 구글 특별히 브이로그인 브이로그인 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보스틴인가요? 네 이곳은 이곳에 Parker House 온전한 호텔 이곳에서 John F. Kennedy 이곳에서 John Wilson 이곳에서 이곳에는 이곳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이 이승의 여권은 영어 되는지 모르고 이게 와요? 아아! 그 주책은 명곡인 것 같아 제 최애인의 영상! 내가 좋아한 그 주제를 좋아해 정말? 모든 이가 많이 사랑하는 이는 한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가 아, 그리고 그 얘가 유명한 액션 한 가지 그때는 어른 아이가 있었던 것 같죠? 그 액션이 될 것 같죠 아, 예를 들어 아, 이제 알아요 아, 이제 알아요 정식아, 올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구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대체, 이 도대체, 이 도대체, 이 도대체. 그래서 많은 도대체 등이 많으니 어떤 도대체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내로 가고 있는 도대체, 아니면 본인의 도대체, 그가 제일 큰 도대체, 미국에서.. 아, 이 도대체? 그리고 이 교회 이름으로 medicne 고tyitzer 이 기점에서도 가장 가장 첫船 liqu리사라? 에스터만 bits 리테일 그게 好소 이번에는 한국어는 첫 번째 가게 되었으니 끝에 지른 후 한쪽에서 가장 큰 브라이티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녀의 제품이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 일bagрах 안녕! 가요 여러분! 안녕! 왜이러네! 이거 크리스마스 여기가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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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크리스마스 여기가 너넷에 그리고 월닛을 열어둔 열어둔 회사 너넷 히히 편하시네 히히 엉링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레이브 에스 히히 멈춰 50$. 50$? 네. 안 너무 많이.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한 번 시간에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한 번에 주실 수 있어요. 한 번? 네. 감사합니다. 32, 33.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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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혀, 혀, 혀?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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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내가 좋아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학습을 너무 좋아했고 그녀의 학습을 너무 좋아했고 매일 하루에 가면 그 학습을 더 좋아했고 그녀의 학습을 더 좋아했고 그냥 한국 남자 그냥 한국 남자 너무 아름다워 그냥 내가 이런 오xfords 내가 좋아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그녀 I work with, I am the director of procurement. You won't be happy to know I closed my Bank of America. Please don't hate me. Do you want to come work for us? Do you want to send me a resume? You seem like you've got to work. I'm having a great time at Pharmature. I'm going to hire people. And 500 people. Because if you have the personality, you can do anything. So you've already had the game. Thank you, sir. I mean, where I'm at, I'm kind of committed. I got my stock option. I don't know why you said it. Why I thought so. That's a little weird. There you go. You continue to say, no, no, no. You know, it's, I work hard. I know my value. I'm good at what I do. So I have the confidence to say, I can, I don't have to desperate, please give me a job. Because for two and a half years, I worked at this company. From 6am, work every day, even weekends I work. So now I'm good. I can just say, I'm done. I want to go drink. I want to see. Wow, the US is like walking along the way. It's like being busy. It's really cool. Hello. That's nice. Oh, JC. Oh, but this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I think. Can you distinguish with Korean and Chinese? My high school was very Asian, Korean, Chinese, Vietnamese. So now I can tell pretty easily. You were definitely Korean. That's why as soon as I saw it, I was like, I'm Korean. Yeah, I instantly knew. Ling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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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re's a lot of places. There's a meeting. There's a meeting. There's a meeting. There's a meeting here. There's a meeting here. There's a party here. The Tuesday High Boston tour. Oh, the hotel is really big. 뭐, I'm done with it. Put your food in the fridge. There's a lot of space. Do you know? Just a little bit of work. How about you, what are you doing? I just washing, shower. Yeah. MIT 학생입니다. Uh, September? Lord Jesus. Lord Jesus. Lord Jesus, thank you. 이걸 즐길 수 있나요? 돈이